5강이 이번 연속으로 달립니다. 자 봅시다. 자 홀. 그 복도죠. 파티홀 같아요 느낌이. 채워져 있었는데 소음과 함께 시끌시끌해요. 거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클라우딩하는 건 사람의 능동의 뜻으로 잡았어요. 복잡거리고 있었는데 플로어에서. 자 위드 모얼 루킹. 위드에서 몸만한 체력했죠. 모얼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루킹다운.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슉 내려보는 것처럼. 어버브 위로부터. 자 남자들과 여자들은 복수. 월클로스인 건너고 있었어. 이 플로어를. 자 이 사람들이 능동했듯 말을 하면서. 그 다음 보면서 춤추면서 서있으면서. 스프레드는 과거본사에요. 퍼진 채로의 뜻이에요. 쫙 퍼져져서. 자 그거로스도 거대한 룸 사이를 파티룸이겠죠. 여기서는. 전체 이 홀은 워드셋 세워졌는데. 아 리틀 오버브는 조금 위에. 바닥층에. 무대 댄스하게 약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. 자 프롬 더 아웃 월 포지션. 자 그러면은 우리의 위치로부터. 로 루나와 나는 볼 수가 있었다. 아웃은 멀리에요. 아크로스 더 전체 군중들을. 자 투 원 사이드. 한쪽 면에서. 밴드가 연주하고 있었다. 아웃은 스테이지. 무대 위에서. 그리고 온 더 댄스 플로어. 춤추는 플로어 위에는. 자 아마도 50명의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다. 자 while others are looking. 룩도 원. 다른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는. 댄스 무대에서 50명이 뚜두두두 있는데. 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잘추네도 올라가겠죠. 자 다른 지역들은 헤드피피 대각화에요. 이전에 세워졌는데. 셋어사이드에요. 셋어사이드는 제쳐져졌다. 옆으로 떼어놨는데. 다양한 재미있는 게임들을 위해서. 그리고 놀라움들을 위해서. 즐거움을 위해서. 자 그 다음. near the center. 센트럴 콜롬. 자 센트럴 콜롬은 중심 기둥이에요. 콜로세움처럼. 기둥 근처에는. 자 was가 나왔던 이유는 a buffet. 부패죠. 부패가 단수이기 때문에. 동사 주호 도치. 장소의 부사 도치죠. 장소의 부사가 앞에 나올 때 주호 동사 바뀌는 거. 저게는 부패가 있었고. on the far side는 훨씬 더 먼 쪽에는.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는데. 콜롬. 기둥에 의해서. 자 나는 볼 수가 있었어. 그레이시는 회색빛의. 약간 글로우 빛나물. 오브 스피얼 아레나. 자 그러면 원형의. 아레나 를. 아레나 란 말은 원래 경기장이라는 뜻인데. 여기서는 춤추는 되겠죠. 자 서스펜디드 인 미디어. 미디어는 그냥 중간이에요. 공기 중간에 뭐 뻥 떠 있단 말이에요. 이게. 그래서 쭉 뭐 요런 식으로 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얘들은 놀고 있으니까. 얼마나 좋겠어요. 맞죠. 파티에서 놀고 있으니까. 라이블리 사람들 많으니까. 페스티브 축하하니까. 춤추고 놀고 있으니까. 되겠죠. 끝내겠습니다.